아아... 아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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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미쳤는데 진짜... 이쪽은 에펠타... 이쪽은 저거 밤볼까... 이쪽은... 와아... 아... 진짜 레전드... 스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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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야! 가방 왔어요? 아직 안왔어요 가봐야 돼 지금 가봐야 돼 너 어디가? 빵상으로 가봐 좀 이따 나랑 같이 밥 먹을게 내가 부를게 정할게 네 해수는 파리에 처음이에요. 파리에서 처음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되게 맛있다는데. 와 이게 진짜 리얼 크로코무슈다. 이게 크로코무슈이다. 우리가 수박에서 보던 뷰를 냉동으로 파는 거 말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옷이 똑같지 않습니까? 가방이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노팬티입니다. 팬티는 도저히 다시 입을 수가 없었고 양말은 누구한테 빌렸어. 신발도 어제 신고 온 쓰레빠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일단 쇼핑입니다. 어제 한인택시 기사님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 코멘치기 나간다. 쓰고 다니면 무조건 한국인. 여기 지금 노 마스크고요. 병원에서밖에 마스크 안 쓴대.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너무 관광객이 티가 나는 거지. 나 지금 이러고 있어서 너무 관광객이 티 나는데. 오 샹글리제. 오 샹글리제. 메뉴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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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뮤비통이 있고. 저기가 디올 처음에.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 처음에 샤멘 되는 데. 저거 에르메시가 저거에. 와 저거 진짜 리얼 에르메시. 컴렛스보. 와. 나무를 보이지만. 그치. 카페네 카페네 아 여기 있는거야? 와 진짜 잘해놨다 여기 있다 잘했다 팬티기가 지금 급하거든요 아 이거 아재 팬티 없나? 다 너무 멋있는거 밖에 없어 야 나 눈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으면 어떡하냐? 옷도 없겠다 너무 예쁘다 아니 미치겠다고요 진짜 진짜 이런 테리로도 있고 아 네 와 진짜 인간답네 이제 너는 없지? 응 내가 계속 봐야됨 아? 오케이 어때요? 작은 그 지금 팬티는 샀는데 티셔츠를 못 샀습니다 티셔츠가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 그것도 10만원이었어 아니야 10만원 더야 15만원 95유론가 그랬으니까 해수만 샀어요 아니 되게 아까 전에는 오디저물어가지고 아침에는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개 재밌어 야 재밌다 이거 너 지금 재밌지 혜수야 야 완전 재밌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가는구나 내가 진짜 티가 없어가지고 날씨 너무 좋아요 괜찮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린고블린 같아 그린고블린 비온다 도버스트리트 마켓이다 여기 마렌가봐 여기까지 왔는데 한참 걸렸어 차 엄청 막혀 프랑스도 차 엄청 막혀 프랑스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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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또 그쳤어 우와 이거 봐 파리는 진짜 미쳤다 건물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해외 소송도 하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여기 온 이유는 저기 여기가 좀 일해야 되는 파트예요 저분들은 플렉의 FW 룩북을 찍으러 온 플렉 직원 직원분들하고 포토분하고 모델도 여기 있어요? 모델분을 지금 찍고 있어요? 아 봉쑤 제가 이거 스케치 영상을 좀 찍는 대가로 혜수의 비행기표 값을 플렉에서 대줬습니다 한 그 정도만 대줬어요 그래서 혜수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거는 플렉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선이 이렇게 있고 저번에 지금 감독님이신데 이제 랜덤으로 가다가 예쁜 사진 찍을 때 있으니까 갑자기 서갖고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예 와 이런 거 처음 보는 게 신기하네 저분이 지금 이분이 방금 여기 들어가서 퍼밋 받아 그러니까 허락받아서 찍겠다고 이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팀의 특징이 이런 현지에서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 가능한 그런 팀이라고 하네요 And maybe Can I try to stay a little bit in the shadow? In the face? 아 쉐도우 쉐도우 오케이 cool So let's try Just one, two steps Yeah 이게 지금 여자 FW라서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옷을 보니까 되게 프렌치 시크네 프랑스에 딱 잘 어울릴 법 프랑스 캐주얼 이거 되게 그래서 되게 페미닌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내가 봤었던 플렉이나 좀 다른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아요? 좋아요? 이 형과 너무 달라졌다 너무 달라지긴 너무 달라졌네 진짜 너무 좋다 가지 예쁘다 가지가 예쁜 것 같아 그거 그거네 내가 혜수한테 잘라준 거 이거네 이거 어 이거 잖아 이거 업그레이드로 나왔다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네 이거 먹는 건 근데 사진은 몰라보네 FW에도 플렉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 비행표 끊어줘서 감사드려요 플렉 여러분 모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이 굿 프로페셔널 곳 여기다 완전 사야된다 지금 완사 완사 순풀이 완사 이거 너무 유치한거 아니야? 이거 사야돼 이건 미틱 힙합 프렌치 프렌치 아? 아사선 아사선 프렌치 아 오케이 힙합 힙합 예 오케이 아사신 예 예 예 아 아사신 틀어준다 오오오 아사신 아사신 크리드 아사신 크리드는 무엇? 전화? 걸프렌트? 아사신 아사신 아니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여기 정신없어요 여기 아사신 ik 아사신 몰시 나이씨 나이스 3일 만에 티셔츠 갈아입는 거 되게 좀 작은데 더운 보이상 못 입겠어 프랑스 옷이 다 작아! 되게 축축하네요 진짜 야야야 그냥 대충 구겨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에 문의를 엄청 해본 결과 지금 히드로 공항에 여행객이 갑자기 폭증하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아시아나 전화 안 받고 브리티시 에어라인 전화 안 받고 샤를두근 공항 전화 안 받고 한국 아시아나까지 전화 안 받아요 한국 아시아나까지 두 시간 동안 통화하려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패션위크 때문에 온 거라서 패션위크에 옷을 좀 입고 가려고 새 옷도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초대받은 건 아니고 그냥 와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가능하면 나도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선 이상 사진도 찍히고 그러면 좋잖아 그치? 아 근데 지금 물 건너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나 웃고는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걱정되고 그럼 지금 어떡하지 내일 당장 내일이잖아 네 새로 사기도 뭐하고 뭘 사 갑자기요? 이거 샀잖아 이거 정단 힙하긴 해 아싸신도 있고 야 근데 여기 공원 이름 뭐라고? 보주광장 보주광장 이제 한 며칠 만에 이렇게 한가한 거 같다 상세님도 찌찌감 없이 며칠인가봐 하리 브이로그 유튜브에서 치면 진짜 제일 제일 궁성맞은 브이로그일 것 같은데 아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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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 상황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생각도 못한게 얼굴 닦는 그 클렌징 그거 없어요 그냥 핸드 소프밖에 없습니다 소프 핸드워시 나오지도 않아 샴푸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컨디처너도 없고 요정은 샴푸랑 바디워시 아 그나마 다행인거는 저 컴퓨터 가방에 그나마 모자랑 선글라스는 갖고 와가지고 그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오죽했으면은 제 팬 중에서 그 아시아나 다니시는 분한테 DM까지 보내서 물어봤는데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 리그웬스 그리고 루이비통 아미 쇼들 좀 가야되거든요 근데 이거 입고 진짜 내일 올기 빌면서 저는 슬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밝아요 밖에 밝은 보이시죠? 10시인데도 저렇게 밝아 아무튼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내일 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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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와야돼 제발 내일 와야돼 오케이 오케이 fall for this shit 나로 저를 입히려고 그러네 나한테 되어 선생님 allez 네